2022년 제1회 에너지관리기사 제2과목 연력학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21번 순수물질로 된 밀폐계가 가역단열 과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역단열 과정 동안 수행한 일의 양과 같은 것을 묻고 있어요. U는 내부에너지고 H는 엔탈피고 Q는 열량이다. 이렇게 기호로 나타냈는데 과연 수행한 일의 양은 어떤 것과 같느냐 이런 문제예요. 순수물질로 된 밀폐계가 가역단열 과정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역단열 과정 동안 수행한 일의 양이 바로 내부에너지 감소량과 같아요. 두 번째 게 답이죠. 두 번째 게 답인데 설명해 드리면 일단 뭘 떠올리냐면 1법칙, 열역학, 제1법칙을 떠올리십니다. 열역학, 1법칙에 의하면요. 델타 Q라는 것은 델타 U에 W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열 과정은 어떤 용기에 들어있는 이상 기체를 있는데 얘가 외부에 델타 Q, 열춈립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제로라는 얘기예요. 그게 단열이죠. 그런데 묻는 게 뭐냐면 수행한 일의 양과 같은 것을 묻고 있어요. 델타 U 도하기 W 양, 1의 양. 이게 제로니까 W는 어떻게 돼요? 식, 정리해서 마이너스 델타 U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거죠? 네, 쉽습니다. 여기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22번 보시겠습니다. 1번도 기본 개념이었고 그 다음에 21번도겠고 22번도 좀 기본 개념이죠. 이게 이제 조짐이 있는 거예요. 뭐가 조짐이 있죠? 너무 쉽네 하다 보면 어려운 게 한두 개 나오는데요. 사실상 이번 1회 때 보면 어려운 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합격, 불합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기본적인 거 묻는 걸 바로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실수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22번. 물체 온도 변화 없이 페이스, 상만 변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필요한 열량이 뭐냐. 레이턴트 히트, 잠열이죠. 세 번째 잠열. 이게 이제 정답인데 그러니까 레이턴트 히트는 뭐냐면 물체가 온도는 똑같아요. 물체는 똑같은데 갑자기 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어? 고체가 있는데 어? 얘가 갑자기 액체가 되네. 액체가 있는데 얘가 갑자기 기체가 되네.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이런 거에요. 이런 거. 이런 거. 여기서 이제 잠열이라 한단 말이에요. 온도는 똑같아. 온도는 변화 없고. 여기서 기체로 변할 때도 온도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만 바뀐단 말이죠. 그런 거고 이것이 이제 그 잠련이잖아요. 레이턴트 히트 잠련인데 이게 아니라 고체 안에서 온도가 올라가고 상변화 없이 고체도 고체 액체 안에서도 온도가 올라가고 기체 안에서도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델타 T라는 게 어떤 값을 갖고 있다는 거 있죠. 제로 말고 다른 값을 갖고 있다는 거에요. 이것은 뭐냐. 이거에요. 이것은 바로 뭐죠? 현렬이에요. 현렬이다. 그래서 잠열 후 레이턴트 히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로 기체로 하는데 상이 바뀌는데 온도는 똑같다. 이게 잠열이고요. 현렬은 뭐에요? 상은 같지만 상 안에서 온도가 변화되는 거가 이제 현렬이에요. 그래서 이제 델타 T가 존재하잖아요. 이건 이제 센서티브 센서블 센서티브가 아니야. 센 센서티브 히트다. 히트 그러니까 이제 센서티브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뭐냐면 델타 T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거를 감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다. 액체는 기체 감지 여기서 듣고 또 액체열 이런 얘기도 막 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열이라는 게 있어요. 전열. 토탈. 전열은 뭐냐?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 잠열 얘하고 현열하고 다 도함은 이게 전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1번의 비열을 보시면 스페스펙 히트다의 비열은 단위 질량의 물질의 온도를 단위 온도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이게 비열이고 점화열은 불을 뭐 켜거나 불을 붙인다 점화시킨다 이럴 때 필요한 열량이죠. 점화열은 발화열 착화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고 반응열 네번째가 반응열 이것은 화학반에서 화학물질이 변형될 때 발생되는 그런 열이죠. 그래서 방출이 된 열이 방출된다든지 아니면 흡수된다든지 이러한 열량 또는 에너지 이렇게 표현다 하죠. 연소열 생성열 분해열 용해열 중화열 이런 것들이 다 반응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 정답인 잠열 레이턴트 히트를 보면 아까 상이 바뀐다 했잖아요. 증발열 융해열 승화열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3번 찾으시면 되겠고 참 한글자막 by 한효정